이분들은 정말 탬피보셨네 나 그거 마늘 몇 개 넣었어? 네 대! 마늘 몇 개 넣었느냐? 넌 사람 더라고! 넌 애자더라고! 아프지 않아! 아프지 않아! 제 9번째 부모님 아이디션을 드리겠습니다 여자 1호, 여자 2호님이 튼 호수가 적힌 종이를 뽑아서 자신이 뽑은 텐트 안에 부서가 있습니다 남자 출연자분들이 텐트 번호를 찾아가서 한 텐트에서 만나면 커플이 돼서 아 우연히? 네 거기서 받으신 대로 미션을 하시면 됩니다 텐트 번호 수가 적힌 종이를 뽑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효 씨 이따 봐! 지효 씨 이따 봐! 네 일단 잡습니다 자 뽑으세요 이따 봐요 두 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꼭 가겠습니다 운명이니까 당신이 있는 곳으로 네 그 어디라도 아 볼 줄 아시네 볼 줄 아셔 운명이 있다면 또 만나겠죠 뭐 아 이거 밤 되니까 무작위 충주네 잠깐만 이거 권열이 아니네? 어? 네 권열이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참나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1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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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세요? 1호님 1호님 없는데? 1호님 누구일까요? 누굴까요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저긴 아니고 1호님 1호님 아니면 2호님 1호 님, 어, 여기 테이프도 있어. 어, 잠깐만. 어? 이게 뭐야? 수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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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.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. 아... 빨리 또 수파 시킨 거예요? 아, 이게 뭐야? 아, 오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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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아무도 안 먹는구나, 지금? 이렇게 하면 아무도 커플 안 되나? 아, 뭐야. 에이... 오, 오... 충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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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. 휘럼님? 아, 당신이 뭐지? 으아아아아악! 가면서 그 선생님 여자면 대답하고 남자면 저리 가라. 누구냐 너. 어?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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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도도도도 아홀라 아니 하마 없네? 동룡은 된 건가?